안녕하세요. 연세 어린이 중창단입니다. 아이들이 피어로를 외우면서 특히 노래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2, 3, 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직된 중창단입니다. 이 플라워랜드 동요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활동하기를 기대하며 아이들에게 또 더한 아름다운 꿈을 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 어린이 중창단 화이팅! 시골지가 서울에 기차 타고 왔대요 여기가 어디냐 두리건 두리건 남름시장 복잡해 풍릉시장 복잡해 배고파 배고파 서울지는 봄내면 시골지를 만나요 여기가 서울이지 말그리 두리번 햄버거도 맛있어 감자튀김 맛있어 모든 것 먹어보자 빵 사이 고기 한 채 송송 넣고 시큰 달콤 양념 햄버거는 맛있구나 한 개만 더 먹을래 환자는 싹둑싹둑 개중사랑 기름 속에 튀김 환자튀김 믿을 수 없네 시골지는 냠냠냠 서울은 식 냠냠냠 맛있다 할수록 뒤룩뒤룩 살찌고 햇살은 텅텅텅 오리마자 텅텅텅 큰일이다 큰일이다 시골 가야겠네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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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지가 서울에 기차 타고 왔대요 여기가 어디냐 두리번 두리번 냠냠 시장 복잡해 냠냠 시장 복잡해 배고파 배고파 서울지는 봄내면 시골지를 만나요 여기가 서울이지 말그리 두리번 햄버거도 맛있어 햄버거도 맛있어 햄버거도 맛있어 햄버거는 맛있구나 한개만 더 먹길래 강자는 싹둑싹둑 길쭉썰어 기름 속에 튀김 강자튀김 믿을 수 없네 시골지는 냠냠냠 서울은 식 냠냠냠 맛있다 할수록 뒤룩뒤룩 살찌고 햇살은 톡톡톡 오리마도 톡톡톡 큰일이다 큰일이다 시골 가야겠네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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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먹고 싶다 언니 지와슈 엄마 뉘신지 함께 이렇게 가져다 감사합니다.